한인 가정상담소가 다음 달 연례 기금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38회를 맞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모두가 함께 일어나자는 뜻의 Rise Together입니다. 최근 늘어난 아시안 증오범죄에 맞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올해 행사는 CBB 은행이 타이틀 스폰서로 엠코 레스토랑 퍼니처와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사무실 등 여러 한인 기업들이 후원에 나섭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